혜준 씨 일로 와요 여기서 같이 낚시해요 물고기 잡아요 아 싫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다 같이 물고기 잡아요 아니야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물고기 잡으세요 아니 낚실도 다 같이 왔는데 왜 물고기를 안 잡을까? 아 싫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가 싫은데요 난 너만 잡으면 되잖아 어머 뭐야 핵붕 잡았다 이헨지 잠깐만 나의 스케치 둘이 엑스 맞죠? 예? 엑스 맞잖아 둘이 이거 커플 비니 쓴 거 맞잖아요 저는 비니가 맞는데요 저는 찐 두상이에요 혜준 씨 혜준 씨 혹시 좌약이에요? 두상의 좌약이라뇨 나도 낚시 한 번 하고 싶은데 누구를 한 번 낚아볼까? 초 무슨 물고기는 물고기야. 그냥 꽈비기나 먹어야지. 어디, 어디, 어디. 어, 뭐야. 알았다, 땅. 알았다. 오케이. 둘이 저기 X 맞죠? 아니에요. 저희는 X가 아니오라 슈렉과 동키예요. 동키야, 동키야. 동키야, 동키야. 동키야, 동키야. 야, 이거 누가 나 뚜루루 해놨어, 이거. 녹차를 해주세요, 녹차를 해주세요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실례하겠습니다. 이곳을 또 진흙탕으로 만들 메기남 서태훈이라고 합니다. 혹시 괜찮으시다면 옆에 낑겨서 낚시 좀 해도 될까요? 네, 그러시죠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한번 물고기를 낚아. 어, 여기 있었네. 물고기가 여기 있구나, 여기 있어. 아, 뭐예요. 저 물고기 아니에요. 사람이에요. 아이고, 저런 귀여운 아기 니모인 줄 알았어요. 버금. 버금. 집에 가서 키워야겠네. 뭐야, 진짜. 이제 내 타임인가? 아니, 잠깐. 무서워. 세상에. 아니, 인어공주가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. 인어공주요? 어쩐지 사람들이 제 뷰티플한 외모에 반해 디스 이즈 착각을 하고 나죠. 디스 이즈 착각은 뭐야, 도대체. 인어공주를 실제로 보긴 봤는데 밑에가 사람이고 위에가 낚지인 경우는 처음이에요. 잠깐만. 이거 학계의 복으로 해야겠군. 네. 왜 저만 결이 노량진 수산시장인 거죠? 아, 쏘리. 잠깐만 왜 빠가살이 매운탕인 거죠? 어, 잠시만요. 저것도 있어요? 이봐요, 꼬깔콘 씨. 낚시를 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어떡해요. 이 낚시대로 꼭 잡고 싶은 거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걸로 뭘 잡지? 어, 아이고, 어, 어머나, 어머나. 어, 뭐야. 나를 잡으면 어떡해. 아니, 그러지 말고 우리 낚시도 했는데 저기 매운탕 맛있는 데 있거든요. 우리 거기 같이 가요. 아, 나 걸어가는 거 싫었는데. 왜요? 차 있어? 혜준 씨, 저 차 없으면 저 뚜벅이에요. 택시 타고 가요. 택시 비싸. 빨리 가. 아, 진짜. 아, 근데 확실히 이게 강원도라 그런지 이게 밤하늘에 별이 그냥 반짝반짝. 예쁘네요, 한 번 봐봐요. 네. 아니, 저기 밤하늘에 별 좀 봐봐요, 혜준 씨. 하, 알았다고요. 아니, 왜 나를 봐요. 별보다 네가 빛나니까. 버려도 안 돼. OK. 나의 사랑, 그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